망령의 발탄 암살 파티에서 단독 우승을 해 총 상금 120만 골드를 받은 이다 바로 창술사 무기 강화를 시작하는데 어 고마워 굿 뭐 하냐고요? 한 현금 100만 원어치 강화 좀 늘려볼게요 진짜 베스트는 말도 안 되게 개 사기 쳐가지고 소울이터에 한 20만 골라도 남겨가는 게 개베스트긴 한데 띠로리로리 띠로리로리 야 근데 누구 지금 오늘 강화 달리나 본데? 좀 재료값이 아 카게가 없어서 그런가?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요? 아니 골드 다 쓸 때까지 우승 축하여 아이고 우리 건수님 들어가겠습니다 잘만 붙어주면 쓰고 봐 골드 남겨먹을 수도 있는 양인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해 창술은 장기백을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내 23강 장기백 봐서 금방 올 거야 아마도 와 씨 오 백만 골탕진 이것이 로스트아크다 왜 존만 꽤 많이야? 매섭다 매서워 아 씨그럴 소울이터 났걸 여기서 흔들리지 마 돈 벌어 너무 충격적이야 약간 화가 나지도 않아 지금 좀 어이가 없거든? 오 씨 골드 좀 보냈으니까 끝나고 바라고요? 알겠습니다 쌩님 고맙습니다 아니 수바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? 메이플 큐브질도 수바 100만 원어치 돌리는 데는 30분이 넘어가 그 전에도 장기였냐고요? 예 이 전에도 수바 장기백 때문에 전에도 100만 골 넘게 빨렸을 걸? 잠깐 강지랑 놀고 왔더니 골드 사라져 있네요 디디글 아이고 선생님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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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?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바형 축의금 먼저 줄게 야 지금 주면 수바 들켜 나중에 줘 수바 지금 주면 그분이 계산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에렌님도 아유 또 자 이거 오늘 오늘 유튜브도 오늘 큰 응원 너무 많이 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미소 그래서 스푸에서 명파 빼오죠 희흐 아 잠시만요 스푸에서 명파 빼오죠 흈흥 흐흥 잠깐만 누구죠 허 아구 우리 100만 골 같은 100만 골 뭐야 야 이거 감사합니다 쌤님 사람 하나 살리셨 니기 근데 어떻게 오르드냐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자 전 한번 받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무릎이 다 차지고 50만원 후원 보냈는데 찾아보세요 50만원 후원을 보냈다고? 어디? 야 뭐야 투네이션 50만원 아이루씨님 아이고 아 이게 투네가 지금 화면에 안나오나봐 지금 오류있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옛날부터 후원 많이 해주신 분이거든 아이고 이게 미션에서 시작된 작은 스노우볼이 또 감사합니다 로아 전성기 다시 오냐구요? 지금이 전성기야 쏘리 로아 망한적 없어요 일단 주신 돈은 다 꼬라 받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야 이거 지원은 여기까지만 받을게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못 받아 이게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받거든? 만만 벗게 만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게 카멘 전에 25강 되겄다 24강 장기백 봤냐구요? 유튜브 가서 돌려보기를 해라 소울이 탓 때 또 사기치려고 액땜한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여기서 사기치고 싶어 여기서 여기서 치고 싶다고 왜 소울이 더 까지 개같은 게임 와 진짜같게 뭐지... 님 무기가 왜 황금빛이 아니에요? 뭔가 덜 노란데 재밌냐 임마 뭐야 무기 눌러주세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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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쌩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소울이터 때문에 한번 호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? 아니 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수바 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기다려 봐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아 주무십니까? 아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아 그 시청자분이 창술 강화해라고 자기가 우리 결혼식 하고 나서 침전할 돈 없는 거 알지? 열심히 하세요 숙제하러 가겠습니다 아 너 그래서 침전할 거야? 저 함께 뭐라고 하고 주셨는데 내가 봐야겠다 창술 강화하세요 하고 주셨어 아 창술 강화해라고? 어 얼마 주셨는데 20만원 그럼 다 넣어야지 아 넣으라고요? 어 생각해가지고 네가 계산해서 충전해서 잘 써 아 그럼 딱 받은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 있으니까 딱 정확하게 18만 5천원 충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내가 결혼 끝나고 결혼 후기 말하면서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나중에 다 끝나고 이거 뭐 맨날 결혼 얘기만 나오면 시댕 돈 얘기니까 이거 사람 돌아버리겠어 돈 얘기 그만해 이제 골드 얘기만 하죠 형님 화이팅 아 나 괜찮아 아 야 나는 좀 후원이 방송 보다가 볼만하면 그때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동정은 아 잠깐만 좀 그래 이거는 어 아니 좋긴 한데 아니 좋긴 한데 좀 그래 어 간다이 이것도 해 주시나요? 아이고 만원님 또 아 만약에 남으면 소울 리터 포티자 남음은 한번 포태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벌 아이고 선생님 또 3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제발 가자 가자 좀 가자고 아이고 두 모금 들어왔다 가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유유한 오늘님 감사합니다 큰우원 고맙습니다 우리 태복이님 나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모금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한 입 아이고 우리 민구님도 아이고 5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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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다 죽어 이 씨벌 형 카카오페이 QR 띄워보셈 5만원이라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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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랄드 광산이 코앞인데 야 이제 장기 60%야 수박 그거 좋네 코앞도 아니야 여기서 필라델피아 거리야 너무 멀어 달타님만 모르게 화면 끄고 충전하죠 저 천재인 듯 아 이거 스마일 게이트 탓이야 아 쏘울이 덜 외내는 아주 시계에서 어 아 어 아니 쌤 이거 좀 비쌀텐데 아니 아 안에서 보내준 거라고요 하 그러면 파야 되나 얘는 최근 거래가 자 가자 기둥 충전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오늘 지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장기백을 봤어도 23, 24, 25 이거 장기백 봤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 25만 가는 것 중에 돈 제일 적게 쓰긴 했어요 이거 거의 다 받은 걸로 간 거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처럼 카멘 하드 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아 쏟네 힘들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형님 장소 바꾼 보람에 있네요 아이고 주 선생님 또 만원 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불 집핀 20만원 시동 건 거 덕분이네요 아유 또 다른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10만골씩 지원해 주신 분들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통 이렇게 되네 아유 붙으면 이기는가이 그렇지 내가 이긴거지 이건